오늘은 이 바오리 바오리 아시아 일곱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성냥님이 그분을 인도하셨나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바오리 아시아 일곱 교회에 갔을 때가 언제였던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바오리 여기 도표를 보시면 1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를 하시고 갈라디아서를 쓰시고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2차 성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안디옥에 돌아가서 그것이 50년이에요 이 50년에 상당한 일들이 일어나셨어요 50년에 여기 우리 지도를 보시지만 2차 성교여행을 떠날 때 이 안디옥에서 떠났잖아요 이 안디옥에서 떠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나바와 이제 서로 결별하고는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갔죠 그렇죠? 그리고는 바올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또 여기에 가서 이제 디모데를 또 데리고 누가도 아마 안디옥에서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길리기아 바올의 고향인 길리기아를 통과해서 갈라디아로 가고 비시디아로 가서 이렇게 1차 여행 때 다녔던 곳을 잠깐씩 들렸다가 아시아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지로에서 이렇게 돌아서 지금 2차 성교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도착한 거예요 아시아에 도착해서 아시아에 교회가 몇 개였어요? 실은 8교회지만 그냥 7교회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 순서는 우리 알다시피 여기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기아 교회죠 라우디기아 교회와 같은 이름이 뭐예요? 골로세 교회 골로세와 라우디기아는 붙어있는 그래서 이제 실은 8교이지만 7교회예요 골로세와 라우디기아는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바올이 여기서 7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바올이 7교회를 개척을 하시고는 바올이 이 7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분이 내가 볼 때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청량님께서 알려주질 않죠 그냥 7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7교회가 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올이 몰랐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다 알려주질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때그때 숨겨놓은 것을 때가 되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7교회를 개척만 하시고는 그리고는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언제 보여줬어요 요한에게는 주후 언제요 95년에 95년에 게시록을 쓸 때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게시록 2장과 3장 스토리 그래서 이제 쭉 그것을 요한이 받아서 적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요한이 그걸 받아 쓰기만 했지 요한이 모르셨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는 그 7교회에 숨겨진 진짜 영적 의미를 요한도 몰랐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은 개척만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바울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 시대의 시작 아닙니까 요한이 그것을 적어놓고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적어만 놨는데 그리고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뭐예요 이것을 닫아버렸어요 이 신비를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아시아의 7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눈 감겨놔버렸어요 7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들이나 또는 종교 개혁 이후에 많은 개신교 그단들도 신학자들도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해석도 못하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시아의 그냥 아시아의 7교회에 있다 정도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워오는 이때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그 숨겨진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시아의 7교회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대두가 됐죠 하나는 세대주의적 해석과 두 번째는 비세대주의적 해석 뭐라고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두 해석이 7교회에 대한 해석이 공존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두 해석이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아주 신실한 교회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뭐죠? 빌라델피아 교회 다들 대형 교회가 아닌 거예요 조그만 교회들이고 순수하고 그리고는 힘이 없는 핍박받는 이런 교회들이라고 요한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가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고 나머지 다섯 교회 중에 세 교회는 칭찬과 꾸중을 같이 받고 그리고는 두 교회는 꾸중만 받은 교회들이었다 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만 꾸중을 받았고 칭찬도 좀 있었지만 아주 꾸중을 심하게 받은 두 교회는 뭐였죠? 사대교회와 라우디기아 교회였어요 아주 꾸중만 받은 교회가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러다가 요한에게 같은 요한 게시록에서 게시록 13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적 적 그리스도다 요 두 번째 짐승이 종교적 적 그리스도 인데 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변질될 것인데 교회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섯 교회가 구중받았던 교회들이니까 변질될 것 그리고 아주 변질되지 않고 잘 나가는 교회 두 교회가 있을 것이고 다섯 교회들은 구중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가 셋이 있고 아주 구중받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의 교회들을 재림 전에는 두 번째 짐승으로 재해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짐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 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들이 있고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리고는 구중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던 세 교회들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이런 교회들도 있고 아주 구중만 받았던 교회들이 있는데 아주 구중만 받았던 교회들은 저는 볼 때 두 짐승 중에서도 두 번째 짐승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 또는 예수회 또는 WCC 교회들이 이 안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세 교회들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들 같은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또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이 안에 그리고는 또 아주 심하게 무슨 교회에 있어요? 사대교회도 있고 라우디아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안 끼는 교회가 두 짐승 속에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딱 보면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첫 째가요 모든 교회가 고룩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두 번째로는 소수의 칭찬받는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는 세 번째는 교회지만 칭찬도 받으면서도 꾸중까지 받는 이 혼돈된 교회들이 또 많겠구나 그 안에 아주 그 다음에 꾸중만 받는 아주 못된 교회들도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들을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요 꾸중만 받는 교회들이 이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왜 로마 카톨릭 또 예수의 안에 WCC의 안에 주로 이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요한이 딱 보니까 이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금 두 번째 짐승을 보고 게시록 17장 1절에 요한에게 말해요 이놈들이 큰 음녀들이라는 거예요 음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잡놈을 섬기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게시록 18장 2절에 이놈들을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짐승을 그러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들여다보니까 귀신으로 꽉 차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귀신의 초소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서 온갖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온갖 메시지들에 혼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미그룹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셀 모임을 할 때 그런 영향을 받은 이야기를 가끔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것을 알아내야 돼요 아 이분 어디에 뭐 영향 좀 받았구나 금방 아셔야 돼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울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게 해가지고 일곱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본인은 이렇게까지 발전될 줄을 몰랐죠 지금은 낙원에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이 분명히 몰라서 일곱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개척을 하시고는 이분이 이제 거기서 조금 안주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자리매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좀 장기간 있으면서 자리매김하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바울과 그 팀들이 아시아에서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 여기가 너희들이 상주할 곳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 이 지역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아시아에서 지금 사역하는 것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하였다 그래 금하였다 그런데 제가 원어를 들이다 보니까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 원어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금하였다는 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동사인데요 어떤 동사로 되어 있냐면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은 부정과거라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부정과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이고 계속되는 것 하셨을 때 나오는 그게 부정과거형으로 했어요 그런데 헬라에는 같은 건데 현재 완료형이 또 있어요 현재 완료형 만약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이 쭉 일어나다가 지금 와서 끝났다는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류로 해놨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까지 와서 계속되는 개념 그게 부정과거라 그래요 제 말 됐어요? 현재 완료는 뭐예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지금 와서 끝났다는 완료가 됐다 그래서 그런데 영문법에서는 현재 완료를 이 두 개념을 다 포함해요 영문법에서는 영어는 그러니까 헬라가 훨씬 더 자상해요 그래서 왜 부정과거로 했냐 금했다는 단어가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고 이미 시작할 때 성령님이 벌써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하셔서 지금 때가 돼서 이제는 너희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창조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떠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떠나야 된다는 그게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왜 이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곳에서 선교 경험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또 교회 개척 경험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이런 분들에게 너희들 이 터키 지방에 머물지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마음속에 뭐였냐면 이 터키 지방 여기에 머물러지 말고 성령님의 마음은 부정과거예요 쭉 여기에 도착하는 그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 성령님은 너희들은 유럽으로 가라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이 여기 있죠 지금 이스탄불이 절반은 유럽이고 절반은 아시아 아니에요 우리 가봤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인데 그 당시에도 이 바울에게 너는 이 터키 지방 아시아 쪽보다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세계보금화를 하시냐고 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유럽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신학을 발전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아프리카로 가게 하고 중남미로 가게 하고 아시아로 가게 하고 다 전세계로 퍼지도록 교육하신 것이 유럽 사람들이 그것을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 교육하시고 바울이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는 아시아에 머무르지 말아라 라는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렸죠 그렇지만 어디로 가라 가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어디를 가라는 말씀은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입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머무르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 가요 하고 탁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도 막 하고 그런 기도 해도 안 보여주세요 때가 있어야 돼요 때가 특히 우리 민족은 성질이 급해서 금방금방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자 바울이요 지금 아시아에서 떠나라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목소리를 그냥 들려주셨나 바울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거의 바울 팀들이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바울 팀들이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목소리를 바울 팀들에게 다 한꺼번에 들려주셨나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에는 환경을 통해서 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끄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요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바울 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기를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길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하셨다 라고 이렇게 누가가 글을 썼어요 디스커션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다 동의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암흑의 입을 통해서 암흑의 입을 통해서 다 우리가 하면서 동의하는 걸 보니까 아하 우리가 떠나야겠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하고 이분들이 지금 그냥 떠났어요 떠나서 어딜 갔냐면 무시야 지방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아로 끝나요 지방 이야기할 때는 라틴말들이 헬라 말들은 아 이 여성명서예요 아시아 밤빌리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길리키아 구부로는 아니고 시리아 전부 다 아죠 갑파독이야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지방이름이에요 이분들이 떠나자 그래가지고 마음속엔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청소해 보니까 비두니아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 하면 본도라는 거하고 붙어있는데 그래서 항상 비두니아 본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비두니아 본도 이분들이 떠나자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는 우리 일이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는 이분들이 마음에 결정하기를 우리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무시아로 올라간 거예요 무시아로 올라가서 무시아에 있는 두루와라는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 두루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쪽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유럽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냐면 이분들 하나같이 생각이 뭐냐면 이미 1차 여행 때 이 남쪽을 어느 정도 점령했고 2차 여행 때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 여기에 지금 남쪽 지방을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그 시전 지도자들을 훈련도 시키고 지금 아시아에 와서 이것도 서남쪽 안에 다 했으니까 남 터키는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곳은 어디예요 북 터키 흑해 바로 밑에 여기 비두니아 본도 여기만 점령하면 우리가 터키 지방은 끝날 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은 남쪽만 좀 여기 구부러 를 통해 이렇게만 했고 2차 선교여행은 좀 더 범위 넓혀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서 어딜 갔어요 무시하러 올라간 거예요 들어와에 들렸다가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또 이 비두니아 본도 쪽을 이분들이 가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제자들이 이쪽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비두니아 본도에도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옛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이미 크리스천들도 거기에 좀 있고 베드로 팀들도 있고 야고보 팀들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 걸 마음에 다 결정하고 이제 행동으로 취했는데 드로와에 딱 도착해서 여기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영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성세에서는 처음으로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영이 이들에게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기를 너희들 비두니아로 가지 말아라 비두니아로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바울이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가 여기 아닙니까 이 마게도니아 이 사람의 비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흩어진 열두 지파들을 그러면서 49년에 이미 많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팀들과 베드로 팀들은 이 터키 지방을 어느 정도 점령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점령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인에게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머물러지 말고 너는 아시아 일곱 교회를 개척한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만 해놓고는 네 할 일은 뭐냐 너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지만 거기는 네 사역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유럽을 보고만 하는 일에 네 사역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과 같이 나눴는데 이 팀들의 특색을 보면 참 신기해요 이제 이렇게 나누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에게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천상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자 거기는 언어도 다르고 우리와 모습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다른 대륙이야 거기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주시니 가야겠다 그럴 때 이 팀들 모두가 다 동의한 것이 참 기가 막히요 이 갇힌 주님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선교주에서 의견이 분분하면 참 어렵죠 그런데 성냥님께서는 이 동의한 것을 보면 그래서 이 팀들의 특색을 제가 한 열 가지로 이렇게 봤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팀들이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특징이 뭐냐면요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았다고 바울이 말할 때 한 사람도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의심하지를 두 번째는 이분들이 바울의 영성을 높이 평가를 했어요 바울의 말을 잘 들었어요 세 번째는 바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 했어요 네 번째로 바울의 인격을 높이 평가 했어요 다섯 번째로 바울의 리더십에 순종 했어요 여섯 번째로 순종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기가 막힌 그룹이 일곱 번째로 의견이 분분하지가 않았어요 의견이 분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룹들 보면 말이 많지 않아요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서 딱딱 움직이는 그룹들이에요 여덟 번째죠 목표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가는 것이 목표가 그 목표로 때문에 아홉 번째는 한 마음이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열 번째는 지금 이 유럽은 그 당시에 미전도 족속 보금화에 보금화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보금이 안 들어간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들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이죠 저도 한 30년은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런 이 바울의 스토리를 이렇게 목상을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고 제가 또 경험을 또 하다 보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비전에 대해서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비전 비전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호라마 호라마 이렇게 헬라말로 그러거든요 호라마 이 비전 사도행전에 특히 이 비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비전으로서 메시지를 받은 그 예가요 사례가 제가 볼 때 한 여섯 번 있어요 여섯 번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비전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비전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디다 뭐가 그럽디다 이런 데에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비전 봤다고 해서 그 비전 다가 진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은 함부로 보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냐 그것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몇 가지 예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예가 있어요 비전이요 비전은 꿈하고 달라요 실제로 영화 보듯이 꿈을 꾸지만 꿈에서 착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꿈 아니고 눈 뜨고 있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세에서는 거기에서 비전 호라마라고 했어요 호라마 비전이요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누구한테 비전을 보여주셨냐면 우리 잘 아는 아나니아에게 보여줬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9장 10절이에요 아나니아에게 두 번째는 고넬로에게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건 이방인이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네 발 달린 짐승, 들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7절이에요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한 번, 고넬로에게 한 번, 베드로에게 한 번 비전으로 보여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바울에게 세 번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 처음 보여주신 게 지금 오늘 마게도니아 환상이 마게도니아인 환상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주후 50년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두 번째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요 여기 지금 여기 아가야지만 여기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요 2차 여행, 2차 여행하면서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이분이 밤에 환상을 봤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고린도에 있었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단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고서 이분이 바울이 1년 6개월을 이 도시에서 머물렀어요 고린도에서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바울이 몇 번째 환상이? 두 번째 환상 바울이 경험한 환상 첫 번째가 마게도니아인 비전 두 번째가 고린도에서의 예수님 만나는 됐죠? 세 번째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울이 3차 선교육은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오를 해서 이제는 이분이 어디로 갈 거예요? 이분이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한밤중에 나타났다 바울에게는 다 한밤중에 나타났어요 세 번 다 가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나타났다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이었구나 바울이 섬기는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메센저의 앙겔로스 천사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라 황제 앞에 서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하 이 배가 파전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몇 번이에요? 세 번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보면요 우리 아나니아를 딱 봐요 아나니아를 딱 보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나니아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이 목적이 뭐예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 보고마에 기름 보험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 말 잘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보고마에 요긴한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게 다 로마 제국 보고마에 세계 보고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고넬리오에게 보여주신 것도 보면 고넬리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고넬리오가 환상을 본 내용이 뭐예요? 저 밑에 있는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너한테 모셔와라 라는 환상이 그러니까요 고넬리오가 잘나서가 아니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인데 베드로를 어떻게 쓰시느냐 나중에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유대인 보고마만이 아니고 이방인 보고마도 베드로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넬리오를 사용해서 고넬리오에게 베드로를 자기 앞에 보내기 위해서 환상을 고넬리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그와 동시에 같은 때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어요? 베드로야 지금 내가 너한테 보이는 이 동물들 그 이방인 음식들의 모습 나 이거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가 유대인만 보고마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디아스포라를 보고마 시키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보고마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보고마에 다 이런 것들이 이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개인에게 점쳐주는 것 저 사람 사업 잘 될까? 저 사람 성공할까 말까? 이런 환상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점쟁이들은 그런 걸 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이 쓸데없이 보여주질 않아요 다들 로마 제국 보고마 또는 오늘날은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사용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격려시키고 그분들의 방향 제시해 주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 이 환상이 바울에게 봅시다 바울이 받은 세 가지 환상을 보여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오늘 본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을 본 환상은 무슨 목적이에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로마 제국 보고마를 위해 유럽 보고마를 위해서 유럽 보고마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넌 꼭 가야 된다는 것을 너 비두니아나 본도 쪽으로 가지 말고 그것은 딴 분들이 하게 하고 너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륙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환상을 보여줘도 정확하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옷을 입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시오 도와주시오 라는 환상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적당히 보여줘서는 바울도 혼돈스러워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줬죠 마게도니아 환상 우리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환상도 마찬가지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예요 고린도에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회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 중에 앞으로 유럽 보고마를 위해서 사용받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있어서 집중해서 제자들 만들어라고 그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태풍 만났을 때도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꼭 로마 황제를 네가 만날 것이고 로마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로마의 귀족들을 네가 이제 보금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환상은 어떤 개인적인 점을 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토리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어놓고 예전에 이 짓기 전에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땅이, 이 수지 땅이 무슨 일을 할 것인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때 어떤 한 권사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더니 우리 이 땅 여기가 그냥 세계를 향해서 보금이 흘러나가는 그 환상을 다 본 거예요 25년 전 이야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면서 황 목사님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는 아프리카의 한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에 우리 외국인 진학교가 있으니까 와서 보더니 딱 자기에게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보금화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 이런 경험들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지만 이런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내가 보금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해야 할 부분 특히 보금과 관계에 대해서 해야 할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지 이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수시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환상이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해서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보금 전파하는 일에 오늘날은 마지막 때 출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또는 목표를 뚜렷하게 다시 해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지 다른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무나 환상받다고 거기에 그냥 가까이 대고 나도 좀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고로 거기 좀 적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한 열 가지 정도로 열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줘가지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상고하다가 또는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예컨대 주님 이런 이런 일 이거 어떻게 하지요?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꼭 성경 말씀을 나에게 딱 주세요 그럼 내가 성경을 딱 펼쳐서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저는 아주 이 재미가 툭툭 있어요 우리 팀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첫 번째 꿈, 소원 그 다음에 환경, 성경 말씀 여섯 번째로는 뭐냐면 설교 말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는 일곱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귀담아 들어요 저분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저는 귀담아 들어요 여덟 번째는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주변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사회, 환경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기타 등등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직접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언자 그분의 영성을 그분의 영적 통찰력과 또 이분의 인격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설교자를 점검해야 돼요 그 설교자의 영상과 영적 통찰력과 인격을 체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만 체크하는 것이 나를 체크해야 돼요 나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고 볼 때 내가 지금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릇이 됐는가 나의 영성 나의 인격 나의 영적 통찰력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준비 안 됐는데 아무리 메시지가 와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받은 후에 항상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더전서 14장 3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자는 항상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덕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은 우리가 환상을 주요 멤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환상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지금 보니까 다 목적이 로마 제국 보그마를 위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이 환상을 보고 거기에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요 왜 아시아에서 이분들이 저쪽 비투기아를 가려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바울이 터키 보그마를 위해서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만해라 했을까요 터키 보그마를 위해서 할 때 그만해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터키 보그마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터키의 교회들을 통해서 유럽 보그마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보그마가 터키를 통해서 그래서 터키가 유럽 보그마의 요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터키는 보그마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터키를 사용해서 이제는 저쪽 유럽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야말로 세계보그마를 하는 요람인 거예요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터키는 어느 정도 이제는 준비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의 보그마를 위해서 이 터키 사람들아 그쪽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보그마가 됐고 그런 거예요 이런 원칙을 딱 보면요 오늘날 터키를 딱 보면요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을 딱 보면요 이스탄불이 우리가 지금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탄불에는 저 지금 이슬람 나라 도시가 그 지역 아랍 사람들 무슬람 출신들 또는 그 안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다제 중동의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모여들면서 기독교인들이 훈련받는 장소로 또 위로받는 장소로 터키의 이스탄불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쪽에 많이 헌신케 했어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가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아주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주신 가운데 어느 기관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 거기서 오랫동안 중동에서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사역들을 했냐면 그 문서들을 미국 책이나 뭐 또는 이런 한국 책은 한국어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이스탄불 중심으로 해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란의 기독교인들로 개정한 사람들이 많이 터키를 모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집찬들, 시리아 난민들, 레바논 사람들 또 이쪽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기르키스탄, 우즈베크, 탄자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요 그쪽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중심에 해가지고 이스탄불이 그쪽 아랍쪽 사람들을 보금화하는 본부가 이스탄불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분이 우리 아바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우리 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우리 팀이 돼가지고 이분이 우리를 보더니 목사님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뭐 했어요? 문서를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터키 아시아나 관공의 터키 지점장 출신이 누구예요? 이 가족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식구가 된 다음에 저 가정을 통해가지고 목사님 터키 쪽에 우리가 보금을 전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터키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도 따로 저분들 그래서 내가 붙여줬어요 붙여져가지고 이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 종교의 기원책 우리 여자의 후선 중에 그 종교의 기원책이 있어요 이 책이 엄청나게 전세계에 퍼졌어요 이 영어로 된 것이 지금 이 책이 말이죠 지금 날개를 엄청 달고 전세계를 돌아다녀요 이 책을 통해서 영어 불란서어 독일어 스페인어 인도의 따칼록 인도의 힌두어 일본어 중국어 하여튼 러시아어 그 다음에 각 나라 중에서 이 책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정시키는 기르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책을 계속 프린트하게 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화로 각 나라화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게 그냥 날개도 짓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미센터에 이란 형제들 훈련을 받고는 지금 목사님 된 분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제가 내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페르시아말로 이걸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해가요 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 걸려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하고 말고 조금씩 하고 말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려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한국말 잘해요 저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란 사람 자기가 이걸 했다는 건 알면은 이란의 극렬분자들이 자기를 죽인대요 그렇다고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이스탄불에 딱 가보니까 지금 이란이란 사람들이 개정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정해서 엄청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선교회 전문가들이 나오는 그 리포트를 보면 오늘날 이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로 개정하는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이란이 이란은 페르시아 나라 아니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도왔던 나라예요 지금 이란이 저렇게 악하게 놀지만 그 안에서 보금화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 밖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문서 또 우리 VCD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끝없이 책을 다 만들어주십시오 근데 이란 책을 이 형제가 여기서 지금 만들다 말아버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터키에 보낸 거예요 터키에 있는 터키 사람이 우리 팀들이 그것을 아니 이란 사람이 이걸 정리하고 이란 책으로 만들었어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날개를 놓치는데 일주일 전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또 몇 천 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 건씩 만드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아미 센터에서요 이 날아간 이런 이것들이 이제는 상상을 쳐오래요 특히 지금 이스탄불 쪽에 중국은 중국대로 각 나라 소련은 소련대로 각 나라마다 지금 아프리카 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 스태프들이 바쁘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도 굉장히 바빠요 티벳도 그렇고 부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방그라데시 뭐 다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지금 이런 코비드 나인틴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게 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잊지 말고 기도로 동참하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선교회에 동참하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거 안 하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주님은 하세요 근데 해왔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근데 하면은 내가 복받는 거예요 그런 장을 지금 깔아놨잖아요 주님께서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성냥님의 감동이 있으면 성냥님의 감동이 있으면 헌금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한 푼도 만지지 않아요 한 푼도요 저는 천원도 안 만져요 어디 들어오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체크도 안 해요 이 돈이 어딜 가요 다 성냥이로 나가요 그러니까 책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데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 필리핀 필리핀이라는 나라예요 필리핀 필리핀은 로마 카톨릭이 아주 번성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개신교도 번성해요 우리보다 더 번성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자유자체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던져놔도 통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필리핀 사람들은 성품이 심각하지 않아요 항상 하하 웃고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편하게 해주는 성품이 있어요 많이 동양사람인데 서양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사고방식도 그렇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끝맺음을 잘 못하는 우리나라 말이 뭐죠? 용두삼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전세계 필리핀 사람들이 오버시 워커라고 그래요 오버시 워커라고 해요 해외에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전세계에 천만 명 있어요 천만 명 이분들이 그냥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니고 노동자로 그러니까 막 노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성품이 싹싹하고 이러니까 중동에는 왕족들 안에 가사노동자 어린아이 봐주는 유치원 선생 뭐 할 것 없이 유럽부터 세계에서 아시아 각 나라 또 중동에 또 말할 것 나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필리핀은 오버시 워커라고 해서 그 내각 장관이 하나 있어요 그 부서 장관이 하나 있을 정도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항상 저는 마음에 이 필리핀 사람들은 미셔너리 화화시켜 놓으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보다도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년을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가끔 내가 지도자들에게 세미나 할 때 되면 꼭 이 말을 해요 너희들은 특별한 족속들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해요 많이 하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 성교사들도 많이 해보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필리핀에 내가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필리핀 우리 디렉터가 약 한 한 달 전에 주님 나라에 갔어요 필리핀의 우리 디렉터가 연세가 나보다도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공인회계사 출신인데 우리 이 자리에서 목사 한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 나라에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탁 주시는 게 이제는 필리핀을 새로 디자인해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을 정석에 뿌려라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끝나겠는데 황 목사님 황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나요 이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저를 더 젊게 만드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아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저에게 건강 주시고 또 끊임없이 이 비전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고 왜? 이미 과거 3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전 세계에 웬만큼 웬만한 나라에 다 우리의 제자들을 심어놓고 파트너들을 만들어 놓고 일꾼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우리 AMI가요 소문을 안 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하나 딱 만들면 그것이 전 세계로 그냥 쫙 퍼져요 그런 시스템을 저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하시길 바라요 오늘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것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환상을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제 유럽보고마을을 뚫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일을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아멘 기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정성으로 참여하세요 아멘 아멘 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목소리 같고 젊은 사람들은 뭐야 이 어머니의 이 목소리 살아있어요 90이 돼가는 어머니가 그러니까요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이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40, 50된 여자분들이요 저 스피릿을 좀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저 어머니의 스피릿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지금은 다군의 대여 아멘 찬긍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어선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응모하겠네 아홉 개 하나씩 우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남민들 교각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네 이 말 속 듣고서 새 생명하다가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응모하겠네 아홉 개 하나씩 우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의 갈 길은 영생의 복락과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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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호텔에서 대한녀수교장 영생관리학첩하여 학동교단이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호흔 교단이라고 있고요 교단의 목회자들이 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라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전했더니 그곳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반응이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너무나 좋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자기네 교단 웹에 올려놨는데 이 영상을 보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고 이 세대가 어떤 때인 것을 이렇게 정돈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디지털로 남겨주시길 바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친하신 사랑하심과 성냥님이 디지털 미셔너리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우리가 지금 주님이 뿌려놓으신 우리가 섬기는 모든 미션필드예요 그 미션필드의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일에 성냥님의 감화감 등이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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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